아! 체력 아직 안찰로 지하! 지하 보고있으니 시합 무슨 이기풀이기 낮추신 위해서 빅토르한테 녹았죠 국맞고 이러면 애플도 전멸없어요 살아나가기 힘들죠 카시오피아가 먹었죠 카시오피아가 먹었습니다 야 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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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지롱 이거 최소 야 센스 트레이스 그냥 부숴버렸습니다 어 역으로 자 분노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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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파요 2번 2번 아아 라이클리어는 빅토르가 있으면 괜찮은데 어? 오리아라 무릅스 자 오리아라 좀 헷가림 뒤쪽으로 일부러 궁극시다 오리아라 무릅스 좋아요 한 번 나르가 메가나르 상태가 직전 메가나르 자 메가나르와 베인 베인 메가나르 직전 던지고 탱글 잡아냈습니다 빅토르 잡고 그리고 살았죠 윙즌은 케임도 살았어요 아아 저 아아 이걸 보았고 한 번 더 밀어주고 자 우와 아아아아 블록웍스 완료 자 자 탭배조냐조냐조냐 자 내가 리신을 내가 한 이유가 있었다 보여줍니다 이거 한방이면 리신은 된거거든요 자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달로차놓고 쉐니 바로 짧은 공 그러면서 옆으로 아 안되죠 뒷차이 많이 나죠 자 보고섰어 보고섰어 삭제 쉐니 못살릴거 같죠 아 안돼요 힘이 와드 되있기때문에 이런 설계가 안먹힙니다 어? 자 쉐니 공이 없죠 바로서 순순 뒤로 빠지면서 아 빅토르 너무스래요 리렐리아 득점 하나 둘 하나 더 가나요? 여기까지인가요? 무리안합니다 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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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렐로 모으구요 자 먼저 타르마 한번 버텼고 루시아 쪽 놓쳤구요 아 이러면은 와 이걸 4인다이브로 풀러갑니다 자 빅토르까지 다 왔는데 이거 쫓아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에 오우니어 있고 욕심 안내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우와 기가많게 찼어 우와 기가많게 찼어 크루바비 와 이걸 차서 네 어우 이걸 차네요 4인 2 4인 1 4인 2 5онец 5 7 5 5